다시 내렸네요. 나카지마 쇼고 선수가 방금 전에 다카이 선수한테 패스는 통하진 않았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신있게 시도를 해요. 실패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슈팅도 자신이 자신있게 슈팅을 시도하는 거예요. 공간이 있었기 때문에. 나카지마 쇼고 선수가 오늘 오지글스의 두 골을 혼자 다 넣고 있습니다. 이번 슈팅은 이바노프 선수가 또 따라가지를 못하면서 이제 스코어 2대2.